사람마다 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대학을 곧 졸업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 또 대학을 진학을 시켜야 될 그런 부모님들은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또 좋은 배피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이런 마음의 소원이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소원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하나님을 믿어서 축복을 받고 싶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 또 자신의 어떤 꿈꾸고 계획하고 생각한 그런 일들 자신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르는 마음의 소원 이런 소원이 있을 거예요 단임 목사는 물론 교회가 부응하고 더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 한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가 무슨 일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억울한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그 당시 그 재판장밖에 없어서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원안을 빨리 풀어주라고 하는데 이 재판장이 그 원안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과부를 무시하니까 과부가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불을 지었더니 이 재판장이 결국에 어떻게 돼요 나를 늘 와서 괴롭게 하니까 내가 이 여자의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하고 그 원안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지금 비유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불을 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로는 속히 그 원안을 속히 그 소원을 풀어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다 여기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기가 소원하는 일을 빨리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은 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문 16장 1절로 2절에 한번 보겠어요 네 자문 16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학교로부터 나오는 원이라 여기 보면 그러니 마음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런 소원이 있고 이런 거 다 있지만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라든가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것이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시지 않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질 않아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내 소원도 안 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어져 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막혀 있어봐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그걸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게 어떤 소원한 관계가 있거나 막혀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자식이 와서 부모님한테 사정하고 들어주라고 한다고 부모님이 들어주겠어요? 이루어주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응답되고 우리의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잠원 16장 1절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요학교로서 나오느냐 그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이도 요하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 속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는가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 모든 막힌 것들을 여러분 그 담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깨어져 있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여러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먼저 여러분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가운데서 막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그걸 이루어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해가지고 물리치료 받아서 나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걸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병은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막혀 있으면 치유되지 않죠 그래서 역대야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읽혔던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나은 겸비하여 그 얼굴을 구하면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병든 몸을 고쳐주일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이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고 막힌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 내가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한 일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게 자기가 소원하는 걸 빨리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빨리 이룰 수 있는 기도가 뭐라겠어요? 예? 무슨 기도? 새벽 기도? 예? 또 무슨 기도요? 금식 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나의 인인을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하는 게 있으면 빨리 이루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작전 기도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작전 기도 어떤 사람은 작전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작전을 하는지 모르겠네 작정 뜻을 정하여 이렇게 하는 게 작정입니다 열이고 또 어떤 분은 열이고 작전 기도하자 하니까 열이고 작전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열이고 작정이란 게 뭐예요? 열이고를 몇 바퀴 돌았어요? 열세 바퀴 열세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을 불면서 그 성주의를 돌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6일 동안 아니면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았죠? 7일 동안 작전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면 보통 저는 13일 동안 열세 바퀴를 돌았으니까 그 한 바퀴 돈 걸 하루로 해서 13일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작전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데 작전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작전 기도를 주로 많이 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소원이 있으면 항상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작전하고 기도해 그래서 제일 먼저 왕립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열흘 동안 작전하고 기도했어요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짐여 포도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생사 그들의 미래 이런 게 다 달린 거예요 왜? 왕의 짐여 포도주를 안 먹으면 등용문인 왕립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죠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도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황관장 아스보나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고 열흘 동안 물과 채수만 먹었는데 더 얼굴이 윤택하고 좋아졌다니까요 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채식한다 요즘 막 그런 거 하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 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이유로도 누구와 내 사랑이 꿈을 꾸고 꿈과 해석을 알게 할 때 그걸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때도 어떻게 돼요? 꿈을 가르쳐주고 해석하라면 그래도 되는데 꿈도 안 가르쳐주고 꿈과 해석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어떻게 돼요? 작정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꿈과 해석을 알게 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하는 일이 있으면 소원한 가운데도 그런 거잖아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해결된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작정하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어떤 때는 10일 동안 작정하고 어떤 때는 13일 동안 하고 어떤 때는 다니엘처럼 또 21일 나중에 보면 나이가 많았을 때 21일 동안 작정기도 할 때 금식기도 하면서 작정을 또 40일 동안 모세나 엘리아나 예수님처럼 40일 작정기도 40일 금식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라고 몇 살이면 하겠어요? 못하지요 아이고 뭐 고난 중간에 목사님이 한 끼만 금식하라기도 어떤 집사님은 알을 먹여 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었다 하더라고요 누워 있어요? 남편이 아니 왜 당신 그 아랫목이 누워 있어요? 나 지금 금식에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랫목에 누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은 어때요? 뭐 그런 분들이 한 번도 굶어보지 않는 분들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후두르들 떨리고 그러는데 40일 작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 40일 동안 온금식하기는 힘들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지만은 40일 금식기도를 6번 7번 했다 이러면은 저는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그래요 왜? 너무 독한 사람이야 악종이라고 그런 생각이 돼요 왜? 40일 금식기도 한 번 하려고 해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아니 6번 7번 막 이렇게 했다 가면 그게 인간이야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겸손해 가지고 예수님이 40일 했으니까 나는 40일 하면 안 돼 교만이 39일만 한다고 또 이제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40일 우리가 금식기도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든가 그 소원하는 걸 이루어지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한다 아니면 나는 40일 동안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사실은 새벽기도는 기본인데 새벽기도 안 한 사람들은 특별한 새벽기도를 하면서 내가 한 끼씩 금식하면서 아니면 텔레비전을 40일 아니면 10일 동안 20일 동안 일체 안 보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기도 할 때는 기도가 뭐냐면 내 삶에서 뭐가 되냐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작전기도 했는데 꼭 금식하고 작전기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가 가지고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는 사람 꼭 많다고 그러잖아요 또 연락도 없던 친구들이 밖에서 만나자 이런 연락도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분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고 이렇게 딱 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갈등을 해 특히 금식기도 이런 걸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작전기도 내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전화가 가지고 내일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은 내일 먹고 모레부터 해야지 이런 경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버려요 아예 정하면 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금식할까 말까 이러면요 금식이 잘 안 돼 꼭 그럴 때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뭐 한다 이러면은 아 뭐 에이 그냥 이렇게 한데 내가 몸이 피곤하든 뭐가 생기든 내가 내일부터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작전하고 기도한다 딱 이러면은 그냥 그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전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빨리 신속하게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소원하는 일이 자기가 소원하는 일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요 속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려면 빨리 이루어지려면 어떻겠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째 작전기도 두 번째 뭐냐면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작정만 해놓고 하루에 세 끼 밥 다 먹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한 5분씩이나 기도하고 이러면서 작전기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좀 다른 때보다도 작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해야죠 간절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라면 그럴 때 뭐 해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간절이라는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잠원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거기 보면 일 밑에 히 해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이라 말 안 해도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뭐예요? 야 새벽기도 좀 나와라 그러죠 주님이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부터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간절히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러면 목사님 저는 너무 새벽점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성공한 크리스찬들은 보면 전부 다 새벽형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에도 그러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봐도 성공한 크리스찬들을 축복받은 크리스찬들은 다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애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공하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늦잠 다 잘 거 자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로 나왔을 때도 항상 성막 주변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넣었대요 주워가지고 그걸 음식으로 먹어야만이 이 광야 생활에서 배를 골치 않고 힘들지 않고 승리의 그런 행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늦잠 쉴 거냐고 일어나가지고 나가보면 했대요 만나가 다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날 배를 쫄쫄 곪아가지고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매일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래면은 여러분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세 번째 어떻게 했나? 아 간절한 기도에서 새벽 기도가 있고 철야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 또 나오신 분도 있는데 정말 내가 더 간절하면서 소원이 철야 하면서 기도해요 한나가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았는데 남편이 아이 못 낳으니까 자기 부인을 들여왔잖아요 그런데 분인나라고는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그렇게 펑펑 잘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본부인이지만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게 돼서 무시를 다하게 되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그래서 한나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때는 성전이 지어질 때가 아니고 성막이 있을 때 신로라는 데 가가지고 밤새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철야 하면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선제를 주셨잖아요 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태문이 여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사업의 문이 안 열립니까? 무슨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이 열려야 안 열리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또 간절히 철야 하면서 한번 기도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기도? 금식 기도 여러분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니에미아가 보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 그런데 이제 자기 동생 하나님과 와서 말합니다 완전히 에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져버렸다는 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서 무너진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에루살렘 성벽을 다시 제건하고 싶어 그런데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자기가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니에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물어봅니다 네가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얘기했더니 전부 다 거기 가서 무너진 성벽을 제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물자와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가서 부릴 수 있는 권한과 그런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신량과 이런 걸 전부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가 있어도 그 52일 만에 여러분 무너진 에루살렘 성벽을 다 제건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네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해요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버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원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는 새벽기도 체라기도 금식기도 또 눈물로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희석이 하처럼 하나님 앞에 병들은 죽게 생겼잖아요 중년의 나이에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중년의 나이에 나를 데려가지만 없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으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을 때는 여러분이 그런 거 한번 해봐요 간절함이 없을 때 언제 간절함이 생기냐면 제가 보면 금식하면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배가 고프고 막 이렇게 했다가 이제 좀 지나면 배고픈 게 사라지고 간절함이 생겨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은 언제부터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금식할 때 배고픈 게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금식할 때 딱 이렇게 마음 먹으면 제가 한 끼도 잘 못 굶고 좀 뭐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하기 전에 밥을 안 먹거든요 그러면 저기 그 사무실 안에 있는 목양실 안에 있다 어떤 때는 달달이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몸이 달달달달 떨려 이게 그러면 제가 막 우리 집사람한테 SOS를 보내요 야 나 지금 달달이가 와가지고 지금 일하고 가서 오늘 설교하다가 힘들게 생겼으니까 빨리 뭘 좀 갖가보라고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먹으니까 그런데 제가 금식할 때는 온금식할 때는 안 먹겠다 딱 이렇게 하면 위가 이게 그렇게 작동을 한가 봐요 전혀 배가 안 고파 하여튼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될 때는 그래서 금식 기도 해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불을 지져서 하는 거예요 불을 지는 기도 그러면 처음에 막 간절함이 없어 그런데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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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불을 지어 봐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서 그게 올라오는지 이 속에서부터 확 올라오면서 눈물 콧물이 막 터지면서 쥐어 막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고 정말 간절한 기도가 돼 물론 성령이 역사할 때는 그냥 쥐어 이렇게만 해도 어떻게 그냥 간절한 기도가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내가 의지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불을 지져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그냥 강청 기도야 강청 기도가 뭐냐면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야포강나루테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거기서 보통 성경에 천사를 붙들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었다 이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를 붙들었다 이런 말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어요 여호와의 사장 나타났다 꼭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막 밤새우신을 해서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어요 막 강청하면 때를 쓰면서 하죠 이게 강청 기도 이런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빨리 오고 속히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소원을 한 게 빨리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막힌 것이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두 번째 기도였는데 작전 기도 그다음에 간절한 기도 하나 있죠 간절한 기도에는 새벽 기도, 철학 기도, 금식 기도, 눈물로 불을 지져서 하는 기도, 강청 기도 그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냐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 될 수 있으면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니엘이 친구들하고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빨리 이루어져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그랬잖아요 합심 기도는 굉장한 능력이에요 저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게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는지 다 이루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죠? 아멘? 그러니까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개척교회 때는 제가 누구하고 기도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물론 개척교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저녁에 그때 매일 저녁 8시 기도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청년들이랑 학생들 오면 같이 기도했는데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랑 저희 집사람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꼭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왜? 마태봉 18장에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게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저희를 위해 이루어주세요 그 말씀 믿고 했거든요 그때 그대로 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근무하면 그때 어때요? 저랑 전화로 기도해요 여보 둘이 시간 맞춰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해요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할 때 저희 집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빨리 응답을 받고 싶으면 많은 기도를 많은 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의 분량이 차야 빨리 응답이 오니까 아메? 조금 기도하나? 오늘 5분하고 내일 5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기도할 때 빨리 자기의 손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많은 기도의 분량이 아구까지 차야 돼요 여러분 그 돌 항아리 6에서 아구까지 차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기도의 그 향을 담는 항아리에 기도의 향이 아구까지 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 말은 뭐예요? 끈질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조금 내일 조금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는 이런 기도 이런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한 자리에서 그냥 밤을 세우면서 기도해요 오늘 김선희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에베 끝난 다음에 철학 끝난 다음에 집에 가지 말고 밤을 세우면서 한번 해봐 밤을 세우면서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면서 있잖아요 잠 잘 거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하루 밤 철학하고 잠 안 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안 죽어요 그리고 무슨 문제 안 생겨요 저는 토요일마다 요즘 거의 제가 토요일마다 제가 이번 주, 이번 주일날은 제가 30분도 못 잤어요 5시까지 뭐 하고 제가 7시 30분에 1부에 배잖아요 30분도 못 잤어요 제가 보통 많이 잘 때 토요일날 3시간 요즘 자고 안 그러면 1시간, 2시간 잘 때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제가 말짱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성령 임하기 전에 기도원 가서 하루 종일 아예 오전부터 어떨 때 늦게 가면 오후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무릎 꿇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또 갔다 와서 무릎 꿇고 밤새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루 밤 안 자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오늘 가지 말고 여기서 다 이제 가고 난 다음에 한번 막 쭈아 하고 불을 지지면서 한번 기도해 봐요 그러면은 아마 성령이 임할 거에요 처음에는 기도가 맹숭맹숭 했다가 막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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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하면 나중에 눈물 콧물 터지면서 그러면은 성령이 역산해요 여러분도 성령 못 받으신 분들은 왜 나는 성령을 못 받을까 이러지 말고 끈질기게 한번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기도해 봐요 분명히 성령 받습니다 근데 성령 받는 것은 특별히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조금 이렇게 있잖아요 기도해 가지 안 돼 막 확 의식을 안 하고 불을 지져서 기도해야 돼요 금식 기도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고 불을 지져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오늘 그런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기의 소원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속히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이루어지려면 그거에요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그릇을 여러분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빨리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늦게 준비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째 무슨 그릇?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밥그릇 국그릇 필요 없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격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실력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돼요? 우리를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 그리고 연단을 시킵니다 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애국으로 팔려가게 해가지고 굉장히 막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다 그 소원을 이루어줘요 그러잖아요 엄청난 보디바리 집에 가서 종살이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거기 있는 정치범들 뒤치다거리 하면서 그 감옥에서 옥살이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깨지고 변화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릇이 된 거야 여러분 얼마나 거기서 믿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 이런 걸 이제 어떤 분은 그랬다고 거기서 정치범들을 수종들면서 이제 정치는 어떻게 한 것이다 이런 것도 아마 배웠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저도 좀 그랬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게 하여튼 실력의 이런 걸 준비한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 너는 왕이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소원을 이루어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우랑에 쫓겨다니면서 총사령관 했다가 그다음에 어때요? 이등병으로 강등돼 성경의 마음을 총사령관이었던 사람이 육군대장이 장모총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돼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11국 사태가 났을 때 그때 계엄사령관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에서 1979년 10월 26일 그때 11국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비상이 떨어졌어요 최전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군장을 하고 빵카로 갔어요 다 가서 혹시 북한 놈들이 넘을지 모른다 해서 전부 다 전투 준비를 해서 가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서거했다고 그리고 조기를 달고 혹시라도 또 북한이 넘을 줄 모른다 해서 우리 전차가 다 올라와서 휴전선 근처에 다 포진하고 저희는 비상식량 있잖아요 비상식량이 뭐냐 그거 갖고 빵가에 가서 거기서 다 들어가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전부 이런 어떤 다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정승화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전두환이 12.12 반란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승화를 그냥 체포해가지고 그 계엄사령관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한 별 4개짜리를 2등병으로 강등을 시켜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이도왕이 그런 게 총사령관에서 2등병이 돼 민족의 영웅이었잖아요 골리아스를 쓰러뜨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연단을 많이 시켰는지 몰라 그런데 그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사람이 깨지고 변화되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더 빨리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인격을 다듬어야 됩니다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빨리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만 하냐? 주님 빨리 빨리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주님 빨리 교회를 풍시켜주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풍시켜주세요 성장시켜요 이 기도를 먼저 했어요 지금은 그 기도를 먼저 안 해요 먼 기도를 먼저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나를 깨뜨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을 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맡겨준 그를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먼저 해요 왜? 내가 먼저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교회도 풍시켜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더 귀한 일도 맡겨서 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의 어떤 변화보다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 받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풍해가지고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릇이 된다 그런데 우리 보면 성도님들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축복도 받고 무슨 영적인 축복도 받고 이런 거 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물질 축복 좀 주세요 사업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뭐를 주세요 뭐를 주세요 뭐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런 게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제 어떤 그 뭐 계획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목사님들도 어때요? 기도가 뭐냐면 빨리 막 교회 부흥하는 거 이런 것만 기도하고 막 능력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그릇이 안 되고 인격이 안 됐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막 성장하고 능력 받아가지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났어 똑똑이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종처럼 부리고 막 함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인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축복이 아니라 나중에 넘어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언제 빨리 이루어 주시냐 여러분 우리가 빨리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속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는 제가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한다는 이런 건 알았지만 이렇게 내가 몇 년 됐죠? 이런 걸 깨닫게 된 게 상당히 됐는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계속 어떤 외적인 어떤 부응과 성장과 이런 것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 자신이 먼저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빨리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들 이상을 받기도 25년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 그걸 축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네 이름을 창댁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랬어요? 그가 그만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고 아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고 사례에서 사라로 변화되고 그 이름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것은 인격과 신앙과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으면서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계속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이 갔잖아요 인격이 변화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제가 그때 그 기도를 한지는 제가 오래됐었어요 제가 어느 서점에 가서 그런 책을 읽었어요 어떤 사모님이 쓴 건데 책 제목이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소서 이거예요 지금 이게 한 30년도 넘은 책이에요 그 책을 읽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 믿은 지가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꽤 몇 년 됐겠네요 그런데 이제 가지고 제가 서점에 가서 읽어보니까 책 제목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그걸 읽어보니까 어떤 사모님이 맨날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의 부인이잖아요 사모 그런데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자녀를 변화시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변화되라 네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아 남편을 변화시켜 자녀를 변화시켜 누구를 변화시켜 이런 기도를 바꿔가지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변하니까 남편도 변하고 자녀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다 변했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 제가 깨달았죠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깨지고 내가 먼저 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그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깨뜨려 주세요 야곱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한 시몬이 베드로로 변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이런 기도를 계속 그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변화되면 하나님이 소원의 시간도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소원을 빨리 이루어 주시냐 우리가 어떤 소원을 이루려면 앞에 장애물이나 때로는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그러시죠 당신의 믿음대로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한 일을 이루려고 하면 꼭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나 반대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있다고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난 여인 우리 아시죠? 수로본에게 여인이라고 하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하는데 고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갔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지었습니다 이 지금 어머니의 소원은 뭐예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딸이 빨리 다시 귀신이 나오고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빡 그 소원을 가지고 부르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교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여인은 뭐냐면 이방 여인이라 가난 여인 그게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또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못 들은 척하고 하는데 또 계속 예수님들을 따라가면서 또 막 부르짖습니다 계속 귀신 들린 내 딸을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가면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 같은 취급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런 모멸감을 주는 그런 아주 인격 비하적인 그런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제가 간대 이오세 목사가 간대 가서 막 목사니 우리 딸 좀 고쳐줘 고쳐줘 나는 꿈의 교회 어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어때요? 너만 목사냐? 그러면서 바람네 하면서 발로 차고 가버릴 수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해요?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으면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뭘 했어요? 예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듣질 않아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 기도해도 응답 없구나 하고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 않아 그 즉시로 그녀의 소원대로 귀 흔들린 딸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누가 보면 18장에 나오고 있는 이 과부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부르짖는 과부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듣질 않아요 이 과부의 소원을 빨리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 안 들어줘 그런데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했잖아요 밤낮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럼 너희도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 뭐 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빨리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속히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버지도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로 왔죠? 그런데 그 아버지도 소경이고 거지였는데 바디메오도 그랬다 그래서 깡통 놓고 거지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거지들이 입는 옷을 입고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니 예수님 지나가신다 다이세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 소원이 뭡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소원을 이루는 저로 이렇게 잔습니다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용해라 시끄럽다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다이세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의 귀에 들릴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 데려오라고 하니까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 그럴까 깡통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거지 옷을 벗어서 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있는 데를 향해서 막 넘어져 또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반대가 있었습니까 그때 아 할 수 없다 안 된다 했으면 이렇게 빨리 눈을 못 떴어요 아니 영영 못 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부러지셨더니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에 보면 소원을 이루는 데는 제가 보니까 장애물이 다 있더라고 중풍병 걸려가지고 집안에서 대소변 받으고 내고 있던 사람들 그 가족과 친구들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들것에 매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집안에 사람이 마당에까지 가득 차가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야 우리 돌아가지 안 되겠다 그러지 않고 어때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기왓장 뜯어내고 거기다 줄 달아가지고 예수님 계신 방 안으로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중풍병자 소원이 뭐예요 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빨리 중풍병을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애물이 있어 사람들이 다 가득 찼어 거기에 포기하고 왔으면 빨리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이 있어도 물러나지 않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소자야 내 제3을 받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나 12회를 혈류증으로 그 고생하던 여인도 맞아 재물을 다 재산을 날려버리고 병도 중화해준 소망이 없던 채 예수님에 대한 소음을 듣고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앞에서 인상이란을 이루고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군중 사이를 이 피고리 상점한 여인이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 해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갖다 만졌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아가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소원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도 반드시 장애물 어려움 기도의 응답의 지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뒤로 물러가면 속히 이루어지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속히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또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러주며 압체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의율을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여기 보면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네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를 기뻐하라 그러면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 했죠 이사야에서 지금 58장 6절로 9절 거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금식하고 이것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은 흉악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배고픈 사람을 돌보고 극률을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럼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희가 부르실 때 나의 여호가 여기 있다가 신속하게 응답할 것이다 너희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이루어주신다고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가 지혜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소원이 뭐였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맡겨온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어리고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때는 성전이 건축이 안 됐을 때나 산당에 가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그 산당에 가서 1,000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1,000번제라는 건 뭐냐면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똥을 제거하고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예배를 드린 건데 1,000번제는 1,000마리 양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극정성해가지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하냐 예배를 드렸더니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하는 걸 이루어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원수의 생명을 별하는 것도 원치 않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소원한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부와 귀와 그리고 영와 권세를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그걸 주셨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그 마음의 소원을 빨리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진 않으면서 물질 축복도 받고 싶고 자식 잘 되는 복도 받고 싶고 이런 축복과 소원이 여러 가지 많아 그러니 여러분은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원하겠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나 너희가 영원을 기쁘하라 그러면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나 여러분이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의 그리고 삶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누가 보면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기의 소원한 일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오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막힌 것이 있으면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먼저 어떤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기도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많이 기도하라고 많이 기도의 분량을 많이 기도해야 빨리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소원을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 빨리 뭘 준비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그래야 하나님이 소원을 빨리 이루어져요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나 반대나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응답이 더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